이 망할 타격 때문이야 저거 빨리 다 지워야 돼 고개~~ 음.. 아니? 핸드 상태가? 아니? 핸드 왜 그래요? 아니 잠깐만 선입력 했다가 망했네 집중 탐플 달까? 아.. 뱀은 매우 실망한 표정으로 덱 더 압축하고 다리 꺾기로 갑시다. 슬라임에 다리를 꺾는 사일런트 와 1땜에 이거 빨간에나 라가블린 잡기는 되게 쉬운 것 같은데 되게 쉬운 것까진 아니고 다리 꺾기 열심히 돌리면 걔네들 정도는 잡을 수 있겠습니다. 고기 각 좀 볼게요. 능지. 오예. 에리트 하나 더 갈까. 그러게요. 첫 번째 픽에 집중이 있었는데 집중 전문성인가 되자. 뭐라고요? 음? 아우 얘들 언제 잡지? 피곤하다. 선풍기 또 켜니까 춥네요. 하지만 끄면 덥겠지? 김챙이. 집중 꼬챙이도 가능했었구만. 다 지난 얘기지만. 다음 턴에 꼬챙이가 나오니까. 압도. 압도 집중 전문성 꼬챙이나 덱을 짤 수 있었던 시드였습니다. 하지만 못했지. 압도 강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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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잔상이다. 드리퍼 태양계 보영 지금 드로그 카드 빨리 뽑아야 되긴 한데 잔상 관련된 거 어.. 예비? 전무성 제비 프레츠에.. 프레츠에까지 넣으면 욕심인가? 이거.. 강화하기도 힘들 거 같아서 그 시기엔 무시기.. 할만합니다. 강화해야 될 카드 많으니까 불 많은 쪽으로 가죠. 곡이 있으니까 곡이 있어서 할만할 거야. 고기가.. 피 관리하기엔 정말 좋지. 비싼 구경이 철저히 그 시기엔 그것은 정신'd 분명히 추가 보컬 못 잡겠네 저거. 아이윱 집중 어디갔냐 상점가서 하나 더 지우고 꺼 카드 집을 만한 건 다 집은 것 같은데 압축만 더 열심히 하면은 강화랑 압축은 이제 하냐 어느 세월에 하고 있지 일단 저 망할 타격이랑 수비 좀 채우고 어? 폭주다 아 폭주 아 좋은데 뭐 코스트가 좀 음 걸러야겠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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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말 못이라 죄송합니다 어 괜전을 쓸까 아니야 이거 돈 남겨놔야 이벤트에서 돈 쓸 수 있어 잔상 어디갔냐 잔상 어디갔냐 이거 독 하나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그 걱정했던 것 치고는 그렇게 말이 안 맞네요 잔상 덕분이긴 하죠 어디를 보시는 겁니까?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아 이거 강호할 거 왜 이렇게 많지? 강호할 거 많아서 이거 불많은 곳으로 오긴 했는데 카카 강호할 거 너무 많습니다 고기 각 볼 수 있겠구만 고기 각 볼 수 있겠구만 인공물 빨리 빼려면은 드로우가 지금 어? 잭슨? 전문성이랑 예빛불이랑 이렇게 드로 돌리면은 아 뭐야 택 더 압축해야돼 오늘 11시부터 했습니다 저거 피드가 없어져서 트게더 쪽에 올려놨습니다 이게 게임인가요님 반갑습니다 이제 고개 나오면 되나 이제 고개 나오면 되나 중간에 것도 때려야 될 것 같은데 아야쿠아 요 와 앤 뭐 딱히 덱 안 돌려도 데미지가 워낙 약해서 공격력 7자리 엘리트 정밀? 웬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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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로 남은거? 여보세요 좌장 15장 아 뭐야 이거 야 옆에 작은 애들이 대갑축 좀 해주나 에라이 그지같아 모데모신님 반갑습니다 아니 아니 저 의지가 시험 받고 있습니다 비성적 나는 유령이다 전문성 없는 사일런트는 뭘 먹고 살아야죠 아니 저거 어느새 오래 잡냐 공포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오챙이 오챙이 제발요 제발요 제발 아 이런 개그제 같은게 대기 아직 대기 아직 너무 두꺼워 저거 저거 전문성 가져가는거 괜찮은단다 타격 남아있어서 졌다 어 누가 가져갈까 너님 그래 저무성이 남아있으면 아직 해볼 수 있어 다리 열심히 꺾어서 잡고 물론 쟤는 다리가 없지만 물론 쟤는 다리가 없지만 만들어서 꺾는거 아닐까요 다음 턴 핸드만 잘 풀리면은 막을 수 있어 코스트가 10개나 되니까 하지만 코스트 핸드가 말린다면 코스트가 10개나 되니까 톡톡톡톡 다리 접어드립니다 이번엔 플래그 열립니다 진짜 잘 맞습니다 아우 잡기 힘들다 아까 한 대 맞았죠? 1데미인가 맞았어 환살 쓰든가 능지 쓰든가 하면 될 것 같은데 환살보다 능지가 편하려나? 어둠이 같은 것도 있으니까 와 3장 3장 특 2장 지움 다수 지우면 될 것 같은데 킹 능지 능지 처참 모름표 좀 많은 곳으로 칼날려 양파야 되니까 아우 상전 가서 하나 더 지우고 싶다 불 보면서 엘리트 잡을 수 있는 곳 없나? 환살.. 아니.. 능지 빨리 강호해야 되는데 위로 갈까? 상전 볼.. 아니면 이쪽으로 그냥 물음표에 나갑시다 타격 지워야죠 다음 시간에 동영상 반사신경만 나와줘도 아 이거 능지 강화 안 하면은 되게 답답한데 이거 사일런트특 까시한테 힘을 못쓴 전무성 한장이면 될걸요 딱히 두장까지야 아 뭐 두장이면 이제 드로우 걱정이 없긴 하겠지만 두장이 나으려나 능지 발동속도 안 빨라진거 같아요 오케이 교살 교살이 불로 나와주네 잭스 백량파즐로 드로우 본다고 생각하죠 뭐 아이 능지 애니메이션 좀 빠르게 해라 아유 답답해 좋겠네 그건 뭐 번 fest에 거실 사일런트는 없는거 참 잘 만들어내네요 어흐 마이 갓 괜찮아 고기 있어 고기 먹으면 달아 여친은 환상종입니다 그런건 존재하지 않아 아직 순수한 마음을 갖고 계시군요 조살만 나오면 된다 근데 안 나오네 조살만 나오면 된다 조살만 한 번 더 줘봐 한 번 더 줘봐 아야 이 망할 인공물 나는 전쟁이다 나는 전쟁이다 드루 없지 않나 아씨 와 꼬인다 꼬여 대게 쓸모없는 카드가 너무 많네요 이거 높이가 안되겠는데 병법 서각을 본다 저거 때릴걸 이렇게 해보니까 능지처 참 진짜 쓸모없네 이거 능지 상향 안하냐 능지 개쓰레기네 이거 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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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넣을만했나 능지 1코로 바꾸든가 해야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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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현둠이 얼마나 센데요 저거 봐요 이거 혐오스럽잖아요 두마리 교살할까? 아이고 끔찍한 것들 현둠이 저렇게 패턴 뜨면은 진짜 고기각이나 봅시다 아 안 맞아도 고기각이었네 왜 맞아야 된다고 생각했지? 다음 고기각까지 보는 넓은 시야 산수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사측 연산 너무 어려운 것이아요 단투 필요없지 아 나 진짜 아 아 개너무하네 진짜 이거 하 아 이거 안 바뀌나? 그건 제 찬상입니다만 일단 찬상은 못 주죠 교살 주고 때울까 라인업 환상적이네요 부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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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부엉 앞도 꼬챙이 불쾌가 있습니다 아 아 화상 대장 들어오면 덱도 안 도는데 진짜 아니 진짜 미쳤어 미쳤어 이것들 아 아 뭐야 방금 왜 방어력 안올렸어? 내가 뭐 잘못갔나? 불포켓몬이라 화상의 아칸 진짜 화상 아찔아찔하다 오우 무력화 나와서 살았네 능지 실제로 부려 능지 렉이 서순했다 아휴 진짜 손가락만 아프고 아휴 진짜 손가락만 아프고 아휴 진짜 손가락 quindi 똥붕기 재평가 연박탈다 리더 세주요님 반갑습니다. 쟤도 치코리타 알아보고.. 확산은 없네. 아유 이 능지 빌어먹을 거 내가 저거 다시 쓰나봐라. 압도 불쾌하자. 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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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아니면 제비를 넣을까?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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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없어 고개.. 고개가 나오긴 했는데 하이랜더요? 지금 아닐걸요? 뭐야 지금 할애는.. 아 다리 껏기 때문에 할애는 아닌가 닷컥 하나 지울까? 티 카드.. 고개 넣고 닷컥 세우고 할애는 할까? 깰 수나 있나? 고개.. 고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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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도 될 때까지 극한으로 돌리는 수 밖에 없겠다 아휴 능지저거 강호하긴 해야되나? 하하 압도 될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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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지 지울 수가 없으니까요 앗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빨리 능지 줘요, 능지. 아이, 재자. 아니, 이걸 서순을... 아우, 약 끊었습니다. 약 아래용. 능지 강화를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왜 안 그래도 약한 애한테 왜 그래요. 빛 출국... 아니, 달타장님. 잘 보아라. 무언가 배울 게 있을테. 와우. 달타장님, 우스팅 감사합니다. 나나나나. 나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일단 능지 쓰고... 아, 이거 맞아야 되네. 이런 게 어딨어. 이렇게 비격하는구나. 아우. 아우, 모시룸잼님 반갑습니다. 수비에다가 불쾌 걸으면... 수비에다가 불쾌 걸으면... 그냥 맞아 그냥. 어! 막았다. 이걸 포션이... 비용. 높이격 가능하겠는데... 이하쓰. 이하쓰. 이걸 포션이... 이걸 상점 주인이... 외치고 가옴. 이하쓰. 울터틀. 태국가 Deser. 우드가ка 엄청 최고. 트운. 포션 프로 ol pluck. 흐릿해질 시간이다. 상점 가기를 잘했네요. 물론 아직 높이격 한건 아니지만. 카멜님? 팔로감 찬냐. 팔로우 어게임. 으으 타격극현. 자 이제 무력화 닷컥으로 펜촉사 한 다음에. 네. 와 바리키드. 야 이게 안나와? 자 이제 무력화 닷컥으로 펜촉하자. 자 이제 무력화 닷컥으로 펜촉하자. 자 이제 무력화 닷컥으로 펜촉하자. 응.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읍 공허. 타격. 세어. 왔다 고생해 약한데 뭐대 작은 타격들 랠리베이님 권루감사합니다 찬성입니다만 으... 타격에 죽어라 하하 지옥스러운 죽음 아 능지 넣으니까 시간만 들을게 오래 걸리네 아 능지 짜증난다 진짜 시간만 들을게 오래 걸려 아 능지 아우 아 능지야 안 집을거야 이제 개 똥카드 진짜 아 능지